황금정원 거울 한 명 4명 3명 4명 4명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다녀와 잘 다녀와 처음 찾아가는 친구 저거 네 저기서부터 출발 나 진짜 때리기 야 그냥 보고 있어 내가 좀 차라 자 맞춰볼게요 야 거기 서 오케이 찝어가지고 다 빠져있어 야 지금 저게 없다고 야 지금 저게 없다고 할 수가 없어 팔아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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